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본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기 본시민은 오늘 이제 그냥 문장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죠. 한국인들의 심성에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어떤 분야든 간에 완장을 차게 되면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의식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 떠들지 말고 좀 심하게 하면 입 닥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그런 파시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그냥 잔말 말고 그냥 까라면 그냥 까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한 그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 섭벽 섭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뭐 차근차근하게 이제 서로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냥 힘을 갖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아니면 혼내는 거야 아니면 혼내는 거야 죽고 싶어 뭐 이런 건 거죠. 지금 이제 의록의 정원을 늘려가는 것은 저도 그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를 처리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거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사들의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입장을 정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자. 어떤 분야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부인이 잘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의사 문제에 대한 것을 보도는 드렸지만 제 자신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부분을 조금 유보를 하거든요. 다만 정부 측이나 의료계 측에서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소수 집단을 그냥 속재양으로 삼거나 그렇게 죄악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정치판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제거해야 되면은 그 사람이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약점처럼 보이는 그런 정보를 악용해 가지고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그다음에 그걸 제거해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 사회가 모략 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의료계 사태를 보면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늘 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찬성하면은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다수가 찬성한 것이 항상 여러분들 오른 것은 아니죠. 과거에 이제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한참 때리기와 성행할 때도 재벌을 속재양으로 삼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가 적지 않습니까 다수는 그제 그래 재벌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갈등을 빚는 그런 부분들은 좀 경청하는 것 또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절충을 하는 것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대통령이 일단 나서 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그다음에 변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전체 유지의 그런 성향 파시점적인 그런 요소 이런 부분들은 좀 순치가 돼야 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선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 닥쳐 잔말 마 민경욱 의원도 뭡니까 네 경선 낙선했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호승님 말씀처럼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항상 옳고 정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지금 딱 한 문장으로 그냥 잔말 말고 까라면 까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신뢰를 많이 얻고 있으면 정부가 하는 일이 옳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공권력이라는 것이 별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불신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사전투표 10년 역사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보궐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돼가지고 딱 10년이 됐네요 그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게 중요한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이제 오는 4월 10일 총선도 과거에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제 4월 10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과거의 사례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제도권 언론들은 전혀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이 남긴 댓글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총선에 대한 그런 우려 근심 걱정 그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제 의견을 좀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현안을 두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될 그런 영역까지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앞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병호 tbs는 그런 시사적인 문제도 좀 다루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기술 발전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 ai 칩 열풍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외신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989년도 일본이 이제 버블이 이름들 붕괴되기 직전에 일본의 그런 상장 주식 그런 지수인 니케이가 30년 그런 최고치를 이제 30년 만에 다시 깨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동시에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한 분은 이 말씀을 그걸 잘 던졌더라고요 댓글에도 숫자를 만든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그 많은 표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집어넣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 결과가 만일 그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어딘가는 이제 표를 집어넣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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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